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0년 3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제네시스 쿠페 380GT-R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 정도 탄 차량이구요. 판매금액은 690만원. 사고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0년 3월 31일 출고 201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0만951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본넷, 라디에이터, 소프트, 양, 휀다가 교환이 됐구요. 이 부품들은 이제 다 외부에 있는 부품들이고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변순교환 무사고로 판정이 나는거구요. 안에 골격이나 먹은 사고라던지 그런 큰 사고는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 차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거에요. 자,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미션도 다 멀쩡하구요. 다른 부분도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누유도 전혀 없고 오일 양호한 단순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터 장착이 되어있구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구요. 블랙필로 이렇게 해놨네요. 브레이크도 이쁘게 잘 해놨네요. 타이어 상태는 이제 잘 확인이 안되는데 많이 안남아있으면 다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스마트기, 오토미션.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0만 963km. 그리고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있구요.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 바닥에는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있네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있구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있고. 여긴 뒷좌석, 뒷좌석도 코일매트 장착되어있습니다. 스마트킹.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이구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러, 블랙박스. 네, 여기는 트렁크. 이렇게 차량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릴게요. 2010년 3월에 출고된 2010년식 현대 제네시스 쿠페 380 GTR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 951km, 판매금액은 690만원.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구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 맞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